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본인들의 말을 뒤집고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실시한 당원 개정선거가 어저께 저녁에 마감이 되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원 개정안은 100% 통과가 되는게 당연했기 때문에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찬성이 86.64%로 압도적으로 당원을 개정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이라던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냉담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좌파 언론들조차도 민주당이 이번에 한 당원 개정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준 당원 개정 행태를 놓고 좌파 언론조차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다는 소식 관련해가지고 한번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에서 이번에 본인들이 셀프로 당원을 개정하고 이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지금 지켜세우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부산이라던가 서울 선거에 공천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86%가 찬성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공천을 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로 공천하여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하다라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날부터 당장 당원 개정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3일날 중앙위원회에 당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당원 개정이 완료가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공직 후보자 검증위와 선거 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를 하겠다면서 전 당원 투표에서 보여준 뜻을 소중하게 여기며 재보선 선거 준비를 겸손하고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당원 투표가 투표율이 26% 밖에 안됐거든요. 한마디로 당원 중에서 26%가 투표를 했고 그 26% 중에서도 86%가 찬성 의견을 낸 것인데 이게 국민의 뜻은 고소하고 본인들 진영의 그 당원들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분 끼워 맞추기로 이 짓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너무 좀 출애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무튼 뭐 살면서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들고 좀 표현하기가 거시기 한데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책임이라면은 이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하는 애들이 피해자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하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으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지들 밥그릇 찾아 먹기인데 이거를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논평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도 혹평을 쏟아냈는데 보수 진영의 언론 빼고 좌파 진영의 언론들조차도 이번에 그 민주당이 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서 정치적인 결과에 대한 숙고도 없이 지금 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당원에까지 명문화했던 본인들이 스스로 명시한 그 무공천의 약속을 당원 대중의 다수 의견을 업어가지고 정당한 명분도 없이 5년 만에 뒤집는 셈이라면서 비판의 말을 쏟아냈고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론을 핑계로 정치 혁신의 명분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언론의 대표적인 매체 중에 하나인 한겨레 측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해당 소식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국정과제 완수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년에 있을 재보선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당내 분위기와는 다르게 당 안팎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 선거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말을 번복하는 방법조차도 지도부가 자신들이 정치적인 부담스러운 결정을 하면서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당원 투표라는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실상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당원들에게 미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당황스럽고 비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당원 투표의 의인은 지도부의 독조를 견제하고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에 대한 내부 동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수단으로 도입을 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약속 번복의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도 아닌데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무공청 공약을 전당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철회시켜버렸고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비례 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해온 자신들의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을 시켰으며 이를 두고 지도부가 도덕적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당원들의 결정으로 책임을 미루는 당원 위인 민주주의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랜 수기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처럼 당장의 선호를 취합을 하는데 그치는 전당원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전당원 투표 제안문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재보선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설득만 있을 뿐 입장 번복에 따른 정치적인 신뢰 저하라든가 후보 공천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방향과 결론을 아예 정해놓고 당원들에게 뜻을 묻는 방식이라는 점도 당원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아니라 당원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두고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것처럼 결과가 뻔히 예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고 IT 기술 발달로 더욱더 손쉬워진 온라인 전당원 투표가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동원의 정치의 구실로 악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당원 투표가 당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 절차로 사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지라도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약속 파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전당원 투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지도부의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면피성 발언을 쏟아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붙이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치적인 냉소와 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할 것이며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해도 선거를 이기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정치적인 자신감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속을 뒤집으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중도층이 이탈하는 등의 징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조차도 그런 심판을 내리질 않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을 휴지조각 취급을 하고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걸 정당화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면피성 발언으로 정치를 혐오와 냉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신개념 책임 정치의 모습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 정치에 동의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을 먹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준 책임 정치가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대선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의 의견은 어떠신히 가고 있는지